안녕하세요. 제니카치입니다. 오늘은 성통째기가 좋겠다. 오늘은 이 자리예요. 다시 살아난 소녀 다시 살아난 소녀라는 이야기네요. 읽어볼게요.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주저앉아 부르짖었어요.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. 당신께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 것입니다.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주저앉아 부르짖어요.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. 당신 제 딸의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. 딸님이 죽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. 네 딸이 낳을 것이다.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나요? 예.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 사이에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 온 사람들을 와서 말했어요. 딸님이 죽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 말했어요.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. 내 딸이 낳을 것이다.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피 울고 있었어요. 예수님이 물으셨어요.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.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.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. 그 여자아이는 죽음으로 인해 그들은 이외조의 집에 독적했어요.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으로 이놈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. 예수님이 물었어요. 너희는 왜 울고 있냐. 그 여자는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다. 아니다. 자고 있는 뿐이 그 말을 듣고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비웃었어요.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의 어린 딸이 그곳에 누워있었어요. 예수님이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. 들려요. 들린다.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요. 예수님이 아이돌의 딸이 자고 있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웃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.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사람들은 말한 대로 그의 어린 딸이 그에 누워있었어요. 누워있었어요.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일어나라 그 소녀야.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. 그리고 방 안을 걸어다니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일어나라 소녀야.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. 그리고 방 안을 걸어다니는 거예요.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. 내가 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. 그리고 말씀하셨어요. 자,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 야이로가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. 내가 한 이 일을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. 그리고 말씀하셨어요. 자,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.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자를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된 거죠? 하여튼 여기 이겄어요.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추천해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